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의 백삼십세라 무리가 다위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의 비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 이름은 그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하에도 보시면 다윗때도 여호야다가 있었고요. 소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신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는 3대에 걸쳐서 아하시아 왕 때부터 대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달리아가 잠시 6년간을 통치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하스 왕이 이제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3대에 걸쳐서 아달리아는 정확히 말하면 적합한 왕이 아니죠. 여호람의 아내이면서 아하베 딸이고 제가 악의 축이라 미국 대통령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악의 축인 아달리아의 통치 기간 안에서도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달리아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아시아의 유일한 아들 요하스를 이제 살려주었다가 그 요하스를 왕위로 세우고 그 아래에서도 역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3대에 걸쳐서 대제사장을 했던 요호야다의 이야기 그는 아하시아 왕의 누이 동생인 여호사부앗과 결혼했습니다. 이게 전부 인척관계로 얽히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그리고 또 성경은 약간 이야기가 어려운 게 손자도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의 아들 그러면 자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혼동이 되지만 그러나 크게 혼동될 일은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요호사부앗인데 아시아 왕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면 요람의 딸이고 또 아달리아의 딸입니다. 요람하고 아달리아. 아달리아는 아하베 딸이고 이스라엘에서 수입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람과 아달리아가 결혼했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사부앗은 그 아하시아의 누이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아달리아의 뭐예요? 딸이죠. 그런데 진짜 오리지널 딸인지 아니면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혹시 그거 찾아보신 분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정을 떼기에 조금 편했을 거다.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배가 달랐거나 아니면 뿌리가 다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여호야단은 아하시아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을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는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왕실이죠. 권력입니다. 권력 앞에서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누구일까요? 그 왕위와 권력을 세습할 권리를 가진 아들들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지만 그들이 가장 큰 적입니다. 경쟁자잖아요. 가장 큰 경쟁자고 권력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반란군 내지 적이 될 수 있다. 왕자의 난이라는 것은 아주 막장시대의 드라마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인강 주변에 살던 고대 부족들에게 제일 큰 적은 누구라고요? 상류에 사는 사람들. 옆 동네가 제일 큰 적이에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멀리서 오는 외적을 대항하자 아니요 멀리서 오는 외적하고는 외적하고는 대항할 필요가 없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왕실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가족이 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혈육이라는 의미는 사실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고대나 중세나 또 근대에 들어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영원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과 자식이 가장 큰 못 믿을 적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축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린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달라가 그래서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 죄의 논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달라가 이 아시아의 아들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물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는 생각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실은 아합의 집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 대신에 북한국 이스라엘을 다시 통합하려는 의도.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다윗의 뿌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살하는 거예요. 아달라가 그것을 알았던지 몰랐던지 그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마귀사단의 생각은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음모론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공중권세자분의 의도는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가 한마음교회가 또 하나의 21세기에 디아스포라의 복음의 모판이라고 얘기한다면 등대나 뭐 이런 말은 굉장히 미화시킨 표현이고요. 뭐 빛과 소금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적용시키기에는 사실 애매한 표현이고 모판이라는 말은 옳아요. 여기에서 더 이상의 모델이 종자씨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복음의 적통이 끊기는 모두 다 전부 다 심리적인 이야기나 좀 하고 있을지 몰라요. 뭐 상처받으셨어요? 뭐 어제 그 말 어떠셨을까요? 상처를 극복하셨나요? 인간관계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상처의 문제가 되고 말지 사실은 복음과 주님의 나라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모판인 거예요. 원수마귀는 거기에서 살짝 방향만 바꾸어 놓으면 돼요.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저도 거기에서 길을 한 번 잃었어요. 거기에서 길을 한 번 잃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유혹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는 것을 흐려버려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남을까요? 좋은 게 좋은 것만 남아요. 그러면 좋은 게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어쩌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어 버려요. 교회에 대한 경혜심도 사라지고 이 교회든 저 교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가 의미를 잃어버려요. 원수 마귀의 이런 선전선동에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관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달리아는 사실은 그렇게 남한국을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유다의 명맥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끊게 하려는 엄청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다윗의 혈통만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다윗의 혈통을 또한 지키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복음을 지킨다는 것과 한마음교회가 살아있고 깨어있고 부흥한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함은 틀려요. 한마음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어떻게 복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음교회를 그럼 버려요. 교회가 부흥하든지 안 하든지 살아있든지 깨어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아. 아무것도 안 남아.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일 드리면 되고 여기서 못 드리면 어딘가 드리면 되고 그것도 없으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어딘가에 있으면 되지 라는 말은 결국은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떠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법의학자들은 그 사람의 사망시간을 추정해요. 어떻게 추정하죠? 언제 죽었다는 것을? 점장이에요? 귀신이에요? 아니면 기계를 어떤 거 딱 대면 호흡이 한 시간 전에 하루 전에 끊었다는 것을 측정할 게이지가 있나요? 우리 몸 안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생명이 떠나는 순간 시신을 먹어치우기 시작해요.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이 부패하는 거예요. 저는 무식하니까 벌레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벌레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쥐나 뭐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파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썩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우리 몸에 날씨가 더우니까 썩을 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점점 썩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생명이 떠나는 순간 우리 먹어버리기 시작해요. 살아있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끝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를 사정없이 먹어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상처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명은요. 교훈에 의해서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권선징악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선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좋은 사람 되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관계가 있는 거 그게 생명이죠. 생명의 주께서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생명이지.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머리로 이해하니까. 그래요. 나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보지. 정보. 그렇죠? 정보만을 위해서라면 성경 한 건 읽고 졸업하면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구원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어때요? 아니죠. 지난주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눈물 났는데 그 다음에 며칠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버렸더니 어떻게 해요? 얼마나 뒤로 갔어요? 완전히 뒤로 가서 완전 자연인, 토탈 폴 자연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부정성 그득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미성물들이 우리를 사정없이 먹어치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어요. 저는 거기에 예비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면 안 해도 그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늘 징징거려도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또 뭐가 부족하고 또 뭐가 부족한 거 또 뭐 있어요? 많지. 늘 우는 소리에도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 믿어요. 요하야다는 바로 그 엄청난, 엄청난 오늘로 얘기하자면 저크리스도적인 시도를 막은 거예요. 근데 요하야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역사 그가 무슨 노벨상을 타고 아니면 어마어마한 슈퍼맨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 이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늘 새겨서 살아있게 하는 그 작은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어린 아들 요하스 그게 누구예요? 자기의 조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조카를 죽이려고 하는 이는 자기하고 누구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저도 틀수요. 이모인지 거모인지만 헷갈려. 장모죠. 장모. 자기 아내의 엄마. 그리고 그 아달리아의 학살을 피해서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세상 말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전 안에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성전 안에 가서 어쨌든 아달리아가 생각하지 못할 곳에 그 어린 아기를 가지고 가서 6년을 숨어서 키웠어요. 여호사부하시. 근데 자기가 피해서 그 조카를 숨기고 있었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엄마. 자기 엄마가 손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딸이 조카를 아이씨 헷갈려.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기르는 게 이게 뭐 사극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이냐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지는 않아요. 힘들죠. 그러나 그게 어마어마한 공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두 내외는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요. 목숨을 걸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근데 자기 엄마와 장모 편에서도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쿠데타는 성공했잖아요. 아달리아가.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가 나서서 권력을 차지하고 6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뿌리라는 약속은 이제 끊겨버릴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호야다에게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는 거예요. 관계 속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아달리아를 축출하고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래 제 7년째가 되었을 적에 아달리아가 권력을 잡고 7년째가 되었을 적에 온 유다는 바할의 산당으로 뒤덮였고요. 그리고 모든 권세는 바할의 제사장들이 다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경제적인 부패가 일어나지 않고요. 뇌물과 매관 매직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바할의 산당들만 그러고 있었지 다른 것들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여호야다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야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그 다음에 뇌물과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캠페인을 벌인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의롭고 중심 있는 인물이 하나 서 있으면 적어도 100명은 눈치 본다. 그 사람 살아있는 동안 그 주변에서 100명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국 경제가 부흥할 수 있다던 이유.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 아들이 교회 안 다녀. 그렇죠? 고등학교 때 좀 다니다가 대학 가더니 교회 안 다녀. 그리고 술상부 거쳐서 올라갔어. 그런데 자기 아내가 교회 다녀. 왜? 시어머니가 너 아기야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은혜 받았어. 남편은 날마다 술 먹고 들어와. 그렇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뭐 비즈니스 하다 보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한국의 반문화가 어쩌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간증한 거예요. 술집에 가서 이렇게 방으로 된 술집에서 밥을 먹어도 밥처럼 술도 먹고 그래도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술 먹다가도 그런 얘기에 우리 아내는 결심이 다니니까 다 욕해도 우리 아내하고 우리 어머니는 욕하지 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려고 해도 도덕성의 기준이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성인력개발원에 가서 이제 좀 브리핑을 받았어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그런데 거기 삼성인력개발원 상모가 나와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 부원장이 소개를 하니까 상모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인력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가면서 하는데 설명을 뭐라고 드려야 할까? 목사님들이 아시겠습니까? 이건 단기 성교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데 제 아내가 전도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전도사래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라가 어머니이든지 아니면 전도사가 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영향력이 어느 쪽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백 명이 눈치 본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어머니가 평생 새벽기도야. 그리고 어머니 이번에 이거 명품인데 갖다 주면 탁 밀어놓고 그러는 일이 있으면 네가 교회를 나가. 그리고 네가 교회에서 11절 생활해. 내가 그러기를 평생 기도한다. 에이 어머니 뭐 늘 똑같은 18번이네. 그러지만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아달리아를 몰아내고 그 어린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온 유다를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달리아가 서슬퍼럭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하야다가 다시 왕위를 회복한 것을 쿠데타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쿠데타예요. 다윗의 언약을 다시 잇는 거고 적통을 잇는데 그게 무슨 쿠데타예요. 아달리아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였죠. 이를 위해서 요하야다는 백성을 강압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역대하 23장 1절에 우리가 복상한 본문이었죠. 지나가면서 그때 보니까 백성을 강압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하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도 자신과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 사이에 다시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요하야다의 충정이고 진정이에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이의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관계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소원을 하고 언약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도 남기태 장로님이 다시 어려우십니다. 다시 어려우세요. 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꼭 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죽게 드리고 꼭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하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언약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달리아를 그의 추종 세력을 내몰고 성전 앞에서 어린 이제 어린아이인 그 요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성전 앞에서 왕의 수여식이 엄수되었고요. 그리고 아달라가 반역이로다 하고 소리지리로 나오는 것을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그의 추종 세력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 자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지만 불신앙에 싹을 자르는 일에는 단호했고 조금도 주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하야다는 섭정을 했어요. 어린 요시아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수여식 때 이 요하야다가 요시아 왕에게 요하스 왕에게 한 것은 뭐였어요?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잡이를 할 때 말씀 구절들을 해가지고 잡게 해요. 안 그러니까 자꾸 축구공 골프공 그 다음에 뭐 50유로 그리고 뭐 이렇게 놓고 그 중에 자꾸 가져가라. 그런 건 여러분 다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시시껍덕하게 여기면 교회니까 상투적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박물관 정도이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는 어린 왕을 대신해서 섭정했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다시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자기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할의 산당을 부수고 그 제사장들을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아주 싹을 말리는 거예요. 악의 싹을 말리는데 그는 조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했고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고 레이윈들의 사약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뭘까요? 레이윈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들이 엄밀히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역할을 하고 모델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는 조직과 질서를 바로잡았고 원칙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엄성을 바로 세웠습니다. 요하스 왕에게 말씀을 주어주었고 또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있지만 행간을 읽을 때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요하스 왕에게 두 왕비를 두 여인을 아내로 소개해 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이제 복원해야 되는데 요하스가 이제 컸잖아요. 왕이 이제는 섭정이 필요 없는 자리에 자기가 친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요하스가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려고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성전세를 초래국기 30장과 38장에 거해서 성전세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유지하기 위한 그 세를 백성들이 내도록 돼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다를 책망합니다. 요하다를 책망해요. 그 요하다를 책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걸 하면 되는데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요하다를 불러다가 왜 레윈들이 그것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열한기에도 보면 그 성전세들을 거두어 얻는데 성전 보수가 진척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든지 띵어 먹었든지 자기 손으로 입마이 퍼켓 했든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금방 알겠어요. 어려운 사람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요하다가 있으니까 성전세를 거둬가지고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도 그거를 누가 띵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회사가 아무리 작고 영업하는 게 아무리 작아도요. 정직한 사람이 서있으면요. 돈이 딴 데로 세지 않는 거예요. 그는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시컷 내가 왕으로 세워주고 목숨 걸고 우리 내외가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했더니 기껏 이거 못했다고 나를 책망해? 주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온유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레윈과 제세장들 사이에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왕이 다시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성전 앞에다가 헌금괴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다시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 나와서 기쁘게 헌금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누구의 영향일까요? 여호에다의 영향이죠. 여호에다의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에다가 죽을 때 보니까 그는 살아있는 날 동안 130살에 죽었으니까요. 모세보다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 이것은 축복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3대에 걸친 불신앙의 세대를 살면서 그는 130살을 살았는데 그가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호에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에다의 영향을 여호에다의 영향을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백성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에다가 죽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생명이 떠나면 미생물들이 몸을 먹듯이 죄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지켜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한다니까 승법 번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낳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을 낳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을 낳는 그게 없다면 제자 훈련이 무슨 유익인가 근데 물론 맞습니다. 그 유익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묘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DNA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놈의 주라식 월드 주라식 파크는요 금방 만들어요. DNA만 살아있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가 있다면 언제나 주의 교회는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주의 이름으로 서너 명 이삼십 명 모이는 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나같이 작은 자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저 성전에다가 어린 아기를 숨겨두고 기르는 그러나 그것은요 DNA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사는 날 동안 나는 예배를 드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싫어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농가밭에 할 일은 많아. 내가 잔치자리에 갈 수 없어.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정리하면 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공자님 말씀이거나 교훈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지금 나에게 유효한 살아있는 약속이라고 그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걸고 대가를 지불했고 이해관계와 인척관계에 매이지 않는 용기를 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를 가로막는 장모 아달리아를 단호하게 죽이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로 빠지고 다윗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구속사의 중단을 막았습니다. 그는 축복의 모델이었어요. 130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그늘이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중심에 섰고 아달리아가 다스릴 때는 너무나 많은 게 어려웠겠죠. 바할의 제사장들이 판을 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세고 내가 혼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는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자기가 있는 한 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때가 주어졌을 때 다시 레이윤인과 제사장을 조직하는 그게 뭐냐면 자기 아젠다에 이미 그 조직도가 다 그려져 있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레이윤인과 제사장을 재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전 보수에 대해서 돈을 거두었을 때에도 그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중심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비즈니스였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스크루지와 말리상에 스크루지는 동업자 말리와 같이 동업했는데 그 말리가 죽었죠. 죽은 지 7년 되는 크리스마스 날에 그는 말리의 영혼을 만납니다. 그는 7년 동안 떠돌아다녔다고 얘기하고 결코 그의 영혼은 안식을 얻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다. 자기가 평생 애쓰고 수고했던 그 장부들 열쇠들 그 모든 것들이 쇠사슬처럼 주렁주렁 자기를 얼굴 메고 무겁게 만들고 있었고 아주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크루지가 붙습니다. 그러나 제이컵 당신은 훌륭한 사업가였잖아. Good man of business 였지 않는가. 그러면서 스크루지는 그걸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었다. 내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좀 시간이 없어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좋은 사람 아니었을까 그런 평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었다. 디킨스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령이 손을 비틀어 꺾으면서 죽었으니까 비틀어 꺾어도 되죠. 비틀어 꺾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업이라고 자네와 내가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은 내가 정말로 해야 했던 일들에 비한다면 바다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 이제서야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내가 정말 해야 했던 것들을 내가 가볍고 우습게 여긴 그 대가로 나는 영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성공했던 사람이 한 얘기라는 걸 저도 당연히 어디선가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희망을 가지자. 그런 얘기겠죠.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저는 전성기가 뭘까? 내가 품었던 꿈이 꽃피우는 시간? 자신의 가치가 빛나고 왕상하던 시간?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정말 제일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을까? 아니면 인생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는 그런 시간이 있을까? 저는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기대한 적이 없어요. 자존감이 났다는 말은 그런 데서 오는 말일 것 같아요. 저는 전성기라는 말을 입에 담아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비관적이었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내가 세상에서 정말 자원급제했다. 무슨 뭐를 했다. 그런 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별로 가져보지 못했어요. 내가 뭘 소질이 있고 잘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걸로 엄청나게 그런 생각을 저는 한 번도 갖지 못해서 전성기라는 말을 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오케이 나의 전성기도 언젠가는 올 거야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기대를 갖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다시 경험했을 때 바로 깨달았어요. 이 두 번째 은혜가 나의 전성기라는 거 제가 홈페이지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나의 전성기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건 내 인생 이제 벌장 다 받고 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전성기라는 건 동심원과 같아요. 그래서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그것이 어디로 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않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봉우리를 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과 같아요. 그런 전성기. 어두운 동굴에 빛이 스며들고 폭풍 사이로 햇살이 빛나고 질그라내 보배가 땡그랑하고 담기는 그 놀라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참된 전성기를 경험할 때 내 인생에 뭐가 성취되었느냐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것은 병원의 병상에서 일 때도 있고 가장 실패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가 나를 다 인정해 주셔서 사람들이 다 박수를 짝짝 치고 있을 때가 아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인정받을 때 전성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가지게 됐을 때 전성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 노력과 집념과 경험과 아이디어가 인정받고 열매를 가져다 주는 어떤 내 인생의 금자탑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입니다. 스크루지가 바라던 거예요. 그래서 스크루지는 뭐예요? 그 돈을 모으면서 동업자가 죽고 난 그 아주 낡고 초라하고 어두컴컴한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도 닮고 싶지 않은 부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나 언젠가는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불쌍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그 절대감정 앞에서 먹먹할 때 그 백치상태처럼 나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순정하는 순간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어디서든지 어디에서도 맛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성기에요. 우리는 예배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배워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 버리는 거예요. 24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또 문제가 있습니까 또 관계 문제가 있어요 또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또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또 오지 않는 고도우처럼 전성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버려요 아브라함의 전성기는 창세기 15장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그 앞서 올라가면 12장에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정하시는 그 길을 떠날 때 그런 전성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립니다 할 때 아브라함은 전성기를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르심을 경험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전성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야다처럼 난세를 살면서도 그에게는 축복의 모델이 되는 선택할 때마다 목숨을 거는 것 같은 선택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에 손을 들어주시는 우리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려주십시오 그럴 줄로 믿어요 우리는 선포해버려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의사야 점쟁이야 아니면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물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저분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와가지고 컨설팅 받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직장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알아서는 아니고요 무슨 경영학 박사 다 몇 개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비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목이 가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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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